1. 다음 중 주의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3. 특수성 2. 다음 중 재해방의 사원칙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 모든 재해의 발생 원인은 우연적인 것으로 발생한다 3. 다음의 교육 내용과 관련 있는 교육은 3. 태도 교육 4.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3기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전 종업원의 안전 유언화 5월 1일 근무시간이 9시간 지난 한 해 동안 근무한 일수가 291인 A 사업장의 재해 건수는 24건 의사진단에 의한 총 휴업일수는 3651이었다 해당 사업장의 도수율과 강도율은 얼마인가 4. 도수율 20.43 강도율 2.47 6. 다음 중 부주의의 발생 원인별 대책 방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 작업 순서에 부적합 인간공학적 접근 7. 연평균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2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만약 이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약 몇 번의 재해가 발생하겠는가 2. 두 건 8. 다음 중 안전모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3. 내열성 9. 유기용 제용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에 주로 사용되는 정화제는 3. 활성탄 10.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성능 검정 규정에서 가설기자재와 방폭기기를 제외한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의 합격 표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4. 제조일 12. 점검 시기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3. 특수점검 12. 종합재해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강도율을 도수율로 나눈 값의 제곱근이다 13. 다음 중 적은 기재에 있어 도피적 기재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합리화 14. 다음 중 용접 보안면의 무게와 관련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필터 플레이트 및 커버 플레이트를 제외하고 헬맥형은 560g 이하, 핸드실드형은 500g 이하이어야 한다 15.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레윈의 법칙에서 피가 의미하는 것은 1. 개체 16. 안전교육방법의 4단계 중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4. 작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17.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18. 다음 중 재해원인의 4m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4. 매니지먼트 작업방법, 인간관계 19. 다음 중 일반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야간에 상승하는 생체리듬은 2. 연불량 20. 교육훈련 방법 중 OJET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22. 인간의 심리적 조건을 충족시킨과 동시에 빛의 반사를 고려하여 기계설비의 배치에 도움이 되도록 색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색채조절이라 한다 다음 중 색채조절에 따라 기계의 본체에 가장 적합한 색상은 1. 녹색계통 22. 다음 중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작업장의 경우 공간 전체의 빛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좋다 23. 외부로부터 별도의 반응을 요하는 여러가지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인간이 반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선택받는 시간이라고 한다 자극의 수를 N이라 할 때 다음 중 선택받는 시간 T와의 관계식으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4. T는 A 플러스 B로 그초 N 24. 청각적 표시장치와 시각적 표시장치 중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로 오른 것은 2. 정보가 일정시간 경과 후 재참조될 때 25. 다음 중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잘못된 것은 2. 300리터 이상의 장거리용으로는 1000Hz를 초과하는 진동수를 사용한다 26. 표시장치와 이에 대응하는 조종장치 간의 위치 또는 배열이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는 인간공학적 설계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2. 공간양립성 27. 인간의 감각 중 반응시간이 가장 빠른 것은 3. 청각 28. 기계나 그 부품의 파손 고장이나 기능 불량이 발생하여도 항상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페일 세이크티 시스템 29.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때에는 정비나 보수가 필수불가견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들로 인해 시스템의 신뢰도 함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는 4. 직렬 구조 30. 다음 중 최소 컷셋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커셋 중에 타 커셋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남은 커셋들을 의미한다 31. 그림과 같은 FT도에서 각 기본 사상의 발생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G1의 발생 확률은 얼마인가 1. 0.078 32. 시스템의 고장을 분석하는 데에는 고장률 도함수 F보다 고장률 함수 람다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장률 함수 람다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는 신뢰도 함수 F는 불신뢰도 함수를 의미한다 1. 33. 다음에 불대수식에서 틀린 것은 1. 34. 다음 그림과 같이 7개의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다 각 신뢰도가 보기와 같은 경우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1. 0.552 35. 다음 중 리스크에 대하여 바르게 나타낸 식은 1. 피해의 크기 발생 확률 36. 손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누적 손 상장애의 발생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다습한 환경 37. 조작자와 제어 버튼 사이에 거리 조작에 필요한 힘 등을 정할 때 적용되는 인체 측정 자료 응용 원칙은 어느 것인가 3. 최소치 설계 원칙 38. 시스템 안전해석 방법 중 하섭에서 완전 대체를 의미하는 유인화는 4. other than 39. 다음 중 전멸 융합 주파수의 용도로 오른 것인가 3. 피로 정도의 척도 40. 화학설비의 안정성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공정 41. 보일러의 안전벨브는 보일러의 증기 압력이 규정 이상이 될 때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여 일정 압력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전벨브는 2. 스프링 안전벨브 42. 일반적으로 프레스에서 사용하는 수공구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4. 엔드밀유 43. 프레스 작업에서 작동이 불안전하면 큰 재해 발생에 우려가 있는 것은 1. 클러치 44. 선반에서 사용하는 바이트와 관련된 방어장치는 3. 칩브레이커 45. 다음 중 보일러의 방어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1. 언로드 벨브 46. 밀링머신의 작업 안전수칙 중 틀린 것은 4. 작업을 할 때에는 장갑을 끼고 할 것 47. 컨베이어 역전방지 장치 형식이 아닌 것은 3. 권과 방지 장치 48. 컨베이어의 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시건장치 49. 산업안전기준에 정하고 있는 승강기의 방어장치가 아닌 것은 5. 이탈 방지 장치 50. 너트의 풀린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5. 평화셔 5. 롤러 작업에서 손끝대와 위험 부위에서 가드의 적절한 위치까지 거리익수는 80mm라고 할 때 적절한 가드 개구부와의 간격으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5. 18mm 5. 온도 변화에 따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은 3. 신축이음 53. 반복응력을 받게 되는 기계구조 부분의 설계에서 허용응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강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필요한도 54. 와이어로프의 표기에서 6x19 중 숫자 6이 의미하는 것은 3. 꼬임의 수량 55. 기계의 각작동 부분 상호간을 전기적, 기구적, 유공합장치 등으로 연결해서 기계의 각작동 부분이 정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1. 인터롭 기구 56. 기계의 부품에 작용하는 하중에서 안전률을 가장 작게 취하여야 할 것은 4. 정하중 57. 용접의 결함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비드 58. 영류를 방지하여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하는 밸브는 3. 체크밸브 59. 선반작업에 관한 안전설명 중 틀린 것은 1. 일감의 길이가 직경의 25배이면 방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60. 비팍의 검사 방법이 아닌 것은 4. 인장시험 61. 심실세동 전류를 라면 감전되었을 경우 심실세동 시에 인체에 직접 받는 전기 에너지는 양력할로인가 4. 3.26 62. 부하의 400a의 전류가 흐르는 단산이선식의 한 전선에서 허용되는 누설전류는 몇에인가 2. 0.2 63. 불꽃이나 아크 등이 발생하지 않는 기기의 경우 기기의 표면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고온으로 인화착화에 우려를 억제고 또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정성을 높게 한 방폭 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4. 안전증 방폭 64. 부도체의 대전은 도체의 대전과는 달리 복잡해서 폭발, 화재의 발생한 개를 추정하는데 충분한 유의가 필요하다 다음 중 그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4. 대전되어 있는 부도체의 뒷면 또는 근방에 접지되지 않는 도체가 있는 경우 65. 배전선로의 정전작업 중 반락 접지기구를 사용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은 3. 혼촉 또는 오동작에 의한 감전방지 66. 폭발성 가스의 발화 온도가 450도씨를 초과하고 설비의 허용 최대 표면 온도가 320도씨 이상인 가스의 발화도 등급은 1. 지원 67. 전기설비의 잠재적 점화원인 것은 4. 변압기의 관선 68. 전격재해의 요인 중 2차적 감전 위험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전유 69. 안전모의 내전합성이란 몇 부위 이하의 전압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가 4. 칠천 70.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의 용기류가 부식, 열화 등으로 파손되어 가스 또는 액체가 누출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방폭지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이종장소 71. 감전방지용 누전차 단기의 정격감도 전류 및 작동시간은 얼마인가 2. 30mA 이하 0.03초 이내 72. 정전기에 의한 생산장애가 아닌 것은 4. 방전 전류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입력 임피던스 상승 73.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할 때 접촉 전이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3. 두 물체의 일함수의 차 74.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장소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4. 방식효과가 높은 장소 75. 교류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란 용접기의 2차전압을 25V 이하로 자동조절하여 작업자의 전격재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다음 중 전격방지기의 기능으로 가장 오른 것은 4. 용접작업 중단 직후부터 다음 아크 발생시까지 기능 유지 76. 국내 전기설비의 방폭구조의 기호와 기호의 의미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은 2. 내압방폭구조 S 77. 다음 중 최소감지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2. 전원의 종류 전극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르며 성인 남자의 경우 상용주파수 60Hz 교류에서 약 1mA이다 78. 피르기로서 갖추어야 할 성능 중 옳지 않은 것은 1.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79. 다음 중 시동감도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2.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시켜 아크를 발생시킬 때 장격방지 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용접기의 2차측 최대 저항을 말한다 80. 일시를 갖는 두 개의 전화가 공기 중에서 1m의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은 얼마인가 4. 9x20N 8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류한 위험물질의 종류와 이에 해당되는 것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중 크롬산 82. 대기압에서 물의 엔탈피가 1kcal 이었던 것이 가압하여 1.45kcal를 나타내었다면 플래시율은 얼마인가 1. 0.00083 83. 다음 중 위험물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인화성 가스 폭발한 개농도의 한이 5% 이하 또는 상하안의 차가 10% 이상인 가스 84.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압력 증가에 따라 폭발상 한계와 하한계가 모두 현저히 증가한다 85. 다음 중 누설발화형 폭발제의 예방 대책으로 틀린 것은 1. 불활성 가스의 치환 86. 폭발한 개를 낼 폭발상 한계를 유라할 경우 다음 중 위험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87. 고압가스 용기의 파열 사고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용기에 부속된 압력계의 파열 88. 압력용기, 배관, 덕트 및 분배 등의 밀폐 장치가 과인 압력 또는 진공에 의해 파손될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특히 화학변화에 의한 에너지 방출과 같이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압력 변화에 적합한 것은 1. 파열판 89. 물 소화약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물의 탄산칼륨 등을 녹인 수용액으로서 부동성이 높은 알칼리성 소화약재는 3. 강화액 소화약재 90. 다음과 같은 인화성 가스의 조성으로 이루어진 혼합가스의 폭발한 값은 약 얼마인가 1. 2.52VOL% 91. 다음 중 공업용 고압가스 용기의 도색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액화염소 주황색 92. 다음 중 대기업상의 공기아세틸렌 혼합가스의 최소 발화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일반적으로 화학약론 농도보다도 조금 높은 농도일 때의 최소값이 된다 93.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조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위험물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가열건조기의 내용적이 10m3 이상인 건조설비 94. 화학설비 및 시설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는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으로 한다 95. 안전벨브 등의 전후단의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벨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중 틀린 것은 2. 안전벨브 등의 배출용량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 조절벨브와 안전벨브 등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 96. 다음 중 CF3BR 소화약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3. 하론 1302 97. 다음 중 광분에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은 4. AGNO3 98. 다음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가스는 2. 코클2 99. 집류탑의 점검항목 중 일상점검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1. 도장의 열화상태 100. 반응기 중 관형반응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전열면적이 작아 온도조절이 어렵다 102. 본터널을 시공하기 전에 터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지질조사 환기, 배수, 운반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은 1. 파일럿 터널 102. 오일러의 좌구라 중공식 적용되는 기둥단부의 구속조건으로 오른 것은 4. 양단인지 103.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1.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4. 도로건설 작업 중 측구를 굴착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기계는 어느 것인가 4. 그레이더 105.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사다리의 폭은 최소 몇 수엠 이상이어야 하는가 1. 30cm 106. 표준관입 시험에서 30cm 관입에 필요한 타격 횟수가 50 이상일 때 모래의 상대밀도는 어떤 상태인가 4. 대단히 조밀하다 107.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외부인 출입금지를 위한 가설을 타리 108. 그림과 같이 두 곳에 줄을 달아 중량물을 들 때 매단줄의 각도가 얼마일 때 흰피의 크기가 최소인가 4. 각도와 상관없이 모두 같다 105. 콘크리트 타설 이후 발생되는 블리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분말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110. 강관기계를 조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12. 연약지반 처리 공법 중 점성토지반의 계량 공법이 아닌 것은 3. 다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112. 지름이 10cm이고 높이가 20cm인 원기둥 콘크리트 공시체가 할열 인장강도 시험에서 10,000kg에서 파괴되었다 이때 콘크리트의 할열 인장강도는 몇 kgcm2인가 2. 31.8 113. 통나무 비계 중 외줄비계의 쌍줄비계 또는 돌줄비계의 벽이음의 간격은 수직 방향에서 M 이하, 수평 방향에서 M 이하로 한다 안에 수치로서 오른 것은 1. 5.5, 7.5 114. 해체용 장비로서 작은 부재의 파재에 유리하고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되므로 작업원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원의 작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하는 장비는 4. 핸드브레이커 115.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작업발판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발판 재료 간의 틈은 5cm 이하로 한다 116. 건설 현장 토사 붕괴 원인으로 틀린 것은 2. 내부 마찰각의 증가 117. 다음 중 산업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중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최대 하중이 0.2톤인 승강기 118. 다음 중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의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 및 구조의 기준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119. 가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몇 챔을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에는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2. 1.5m 120.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몇 챔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가 1.5m 12. 십ale TP 12. 십ale TP